최근에 후배 교역자가 신문기사 하나를 제게 보내왔는데 보니까 2003년도에 나온 기사인데요 오래된 기사를 보내줘서 보니까 눈에 떠 있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적군보다 무서운 아군의 5인 사격 어떤 내용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미국의 걸프전을 위시해가지고 많은 전쟁에서 아군끼리 총질을 하다가 아군의 5인 사격에 그렇게 목숨을 잃는 군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 예로 임무수행을 마치고 귀환하던 영국 공군 전폭기가 같은 아군인 미군이 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돼가지고 영국 군인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991년도에 있었던 걸프전 당시에 미국을 도와서 출전했던 영국 군 사망자 4분의 1이 아군인 미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미국을 도와주러 갔는데 그 미군의 총에 맞아 죽는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같은 편에 의한 5인 사격 이걸 제일 두려워했다 그런 내용의 기사였던 것입니다 이게 참 저에게 인상적이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후배가 저에게 메일을 최근에 하나 보내줬는데 거기에 자기가 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았던 내용들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그 동성애나 이슬람 문제 이런 이슈들이 많은 연실에 그런 걸 다룬 강의였나 봅니다 그 강의에서 이 후배가 자기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였는지를 제게 보여줬는데 그 후배의 말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싸워야 될 주적은 교회 바깥에 있는 무슨 동성애나 또 이슬람이나 북한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무서운 적은 이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폭력성 텀만 나면 분녀라고 나누고 이런 것들 아까 그거로 말하면 우리끼리 총질하는 거 이게 가장 두려운 적이라고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지금 가난한 성도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믿고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 교회에 너무나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뭐 그냥 이슬람 문제 동성애 이런 것으로 떠난 사람은 거의 없고요 전부 이제 이 교회 안에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탐욕적이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분열 또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양쪽이 서로가 보여주는 폭력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실망해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두 교역자가 비슷한 내용의 메일 옛날에 기사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과열 현상 때문이에요 아마 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상을 다 보고 듣고 하시리라고 믿는데요 문제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동성애 잔치라고 하는 퀴어 축제가 열려질 때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 사익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이 이런 게 영향을 받을까 봐 이런 게 영향을 받고 또 아이들이 혼미한 상태에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래 들어와 가지고 결심한 게 뭐냐면은 그냥 걱정만 하고 있었으면 되겠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분당 우리 교회가 무슨 연구소 이런 게 거창한 이런 게 아니고요 뭐라도 연구기관을 좀 만들어가지고 좀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애들에게 좀 책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좀 읽어보라고 하는 이런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제가 전문가들을 만나 보니까 제가 연구소 만들 필요 없겠더라고요 이미 다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전체 교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또 뭐 개별적으로 키워축제 반대 집회 가는 분도 있고 또 기도하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교회적으로 좀 여기에 대응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 전문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의 정진영 목사님이 거기에 좀 감동을 받았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설교를 하려고 계획했는지는 몰라도 두 주 전 설교 시간에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워낙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설교자가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고에 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툭툭 이렇게 말을 던지는데 그게 이제 좀 표현의 실수가 좀 있었던 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정진영 목사를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동반년이라는 단체를 위시해가지고 동성애 법제화를 막기 위해가지고 인생을 걸고 싸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딱 들으면 자기들 겨냥해가지고 그냥 들이퍼붓는 것처럼 오해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주의력 없이 설교하느냐고 그랬더니요 정 목사가 100% 자기가 그것을 다 수용하고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도 그렇게 사죄를 하고 바로 이제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가 자기가 잡어내서 이제 1년 동안 내가 강단에 서지 않고 자숙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로 흘러가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이게 격분할 일인가 그러고 보니까 반대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요 그만큼 거기에 인생을 걸고 마음을 쏟다가 보니까 이제 분노도 그만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소용돌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기독교 언론에서 이걸 다루고 우리 담당 목사님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하고 오고 할 때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대응도 하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라 우리가 잘못한 거 맞다 말 조심해야 되는데 못한 거 맞다 그러면서 이제 한 며칠 지나면은 이게 잦아들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가 참 충격을 받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막 저에게 이제 정진영 목사 이제 면직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안 있겠다 막 이렇게 이제 저한테 흥분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는 보셨냐고 적어도요 제가 확인한 분들 중에는 그 설교를 들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사 보고 막 이런 걸로만 가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제가 충격이 돼서 오늘 사실은 이제 사도신경 첫날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지금 잦아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 설교 전문을 다 올리고 이런 이런 부분은 잘못했고 그건 또 사저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분이 그 보금적인 설교를 한 거는 맞다 그렇게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목사 면직시켜야 된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이게 뭐 한 개인의 어떤 목사의 문제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 아닐까 사실 이 과정에서 제 억장은 무너지게 한 것은요 지난주 수요일쯤으로 기억합니다 느닷없이 교회에 또 막 항의 전화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항의 안 되면 물어보니까 요지가 좌파 목사 좌파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요지래요 그래서 너무 어리둥절했습니다 우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뚱딴지같이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누가 전해주는데 요즘 반동성애 운동으로 수고하시는 이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옮겨 놓았대요 이찬수 목사 콤마 신영복 교수를 존경합니다 퀘션마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옮겨 놓고는 이런 글을 썼댑니다 동성애는 이미 대세라는 부목사의 설교는 우리 정진영 목사로 가는 말이죠 동성애는 이미 대세라는 부목사의 설교는 단순한 해프닝이나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이런 위험한 절을 보고 가는 거죠 비성경적인 목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겠다고 그런 요지로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제가 글을 보고도 듣고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신영복 교수 이야기 왜 나오지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보고 글을 찾아보니까요 그게 어떻게 됐냐 하니까 옛날 설교를 다 찾아봤습니다 수년 전에 했던 설교 중에 그때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이 함께의 정신 이 함께의 정신이 귀한 글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신영복 교수가 쓴 책 제목 두 개를 인용한 거예요 더불어 숲 또 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는 길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공에 대해 신영복 교수님을 이런 면에서 존경하는데요 두 번이나 강조했더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런 면에서 어떤 면입니까 제가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보여준 함께의 정신을 설교하는데 이런 제목의 책을 내는 이런 점에서 참 이건 존경스러운 거 아니냐는 그런 요지로 원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툭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막 인터넷에 떠도는 지금 뜨돌고 있습니다 저와 관련된 동영상이나 제목을 보고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찬수 목사가 김일성 주의자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동영상입니다 관로 이 동영상 보고 너무 충격받음 나는 그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법정선임의 무소유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 무소유가 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교 신자가 되는 겁니까? 그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검소함 우리 모든 목사들에다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검소함을 나는 참 존경합니다 그럼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겁니까? 이걸 똑 따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글을 올리신 이모 교수님은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분이 적어도 반동성의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분이 불교 신자였다가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불교도로서 목사님을 조롱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고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애쓰시는 것 이런 것들이 제 마음으로는 참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인데 설마 이런 분이 저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런 글을 옮겼을까 해가지고요 하지도 않는 페이스북을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가 봤습니다 나 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의 글 밑에다가 댓글이 있는데 몇 개만 내가 소개해드릴게요 댓글 1 이찬수 목사도 위험하네요 사상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때가 되니 다 나오네요 댓글 2 이찬수의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결국 좌파 목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영상입니다 댓글 3 빨갱이가 목사로 취직하면 저렇게 됩니다 어차피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 배교라는 단어도 아깝다 배신할 만큼 마음에 예수를 품은 적이 있기나 했던가 신용복 교수님이 저는 그분의 생각과 사상과 이런 데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또 그분을 제가 호도할 이유도 없고 존경할 이유도 없고 이런 책 제목을 함께의 정신으로 제목을 쓴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빨갱이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날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그래도 여러분 반동성이 운동하시는 참 신실한 크리찬의 사이트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글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왜 함부로 그렇게 그런 글을 쓰느냐는 지적이 하나도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 됐습니다 그날 제가 억장이 무너진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 보수장 그 10년 동안 내내 진보 진영 사람들한테 이 찬수 목사는 보수다 이 찬수 목사는 꼴통 보수다 그런 소리를 내가 10년 내내 시달렸거든요 뭐 말만 하면 저 꼴통 보수 네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내가 10년 내내 꼴통 보수 소리를 들으면서 욕을 얻어먹고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전부가 딱 바뀌는 순간에 제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딱 바뀌는 순간에 제가 빨갱이가 되어 있다 빨갱이가 우선요 화도 안 나고요 그분들이 다 크리찬이니까 미워할 수 없잖아요 동생들인데 슬프더라고요 그냥 이게 내부 총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당이 저를 죽이겠다고 작심하고 제가 노이로저 걸리도록 괴롭혀가지고 그러면 제가 순교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죽으면 내부의 총질에 맞아 내가 죽으면 제가 우울증 걸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이런 글들에 대해서 좌절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공격하는 방식이 그렇게 양쪽이 똑같으냐는 거예요 지난 보수 정권 10년 내내 툭하면 왜 그 보수 신문을 이용하느냐 인용을 왜 그런 신문에서 하느냐고 아니 오늘 본문이랑 너무 적절한 조화되어 있는 그 본문인 걸 찾았는데 제가 신문 가려서 그거 다 빼면 무슨 거리로 내가 설교합니까? 툭하고 설교하면 왜 그 보수 진양에 누구를 인용을 하느냐고 그래서 10년 내내 시달렸는데 이게 그냥 대상은 바뀌고 공격은 바뀌고 꼴통 보수에서 급진 진보주의자가 자의적으로 제가 변신을 했는데 공격 내용은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그 신영복 교수 책 인용하느냐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 슬픈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저질스러워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에 지금 편성하는 거지 이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점점 심해져가지고요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저를 꼴통 보수라고 그렇게 그냥 괴롭히고 못살기 울고 하는 그런 10년 동안에는 교회는 건들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또 점점 심해져가지고 아예 대놓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반기독교 좌파 교회라는 이런 글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솔직히 정진영 목사가 저기 어느 지방의 작은 교회의 부목사였다면 전혀 안 겪고도 되는 그 가슴 아픈 일을 저 때문에 겪는 거 아닌가 정진영 목사는 너무너무 저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정진영 목사에게 미안해요 내가 이 사표를 내고 교회를 떠나면은 우리 교회가 이 오해를 벗게 되는 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또 하나 절망하는 게요 우리 크리스찬 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례함이에요 무례함 요 며칠 우리가 홈페이지 한번 둘러보세요 너무나 그 좋은 내용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는지 예의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저 59살이에요 저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에게 저를 대놓고 그냥 비방을 하는 거기다가 끝까지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만나서 얘기할까요? 언제든지 만날게 만나드릴게요 제가 속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요 죽어도 놓치면 안 되는 게 예의예요 왜? 사랑은 무례해 행하지 않은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가슴 아픈 뿌리는 저는 에베소서 6장 12, 13절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왜 제가 여러분 이를 악물고 어떤 경우라도 저 사람들은 내 동력자고 내 동지지 내가 오해를 풀어주면 되지 저들은 내 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도 덜 받아요 오해만 풀어주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과 악운을 구분해야 돼요 아무리 미워도 정진영 목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그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품어야 될 형제예요 그 정도 설교해가지고 면직되면 앞으로 어느 푸목사가 소식을 설교하겠습니까? 어느 푸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설교하겠냐고요? 저요 그런 일 없다고 저는 믿지만 끝끝내 정진영 목사가 이것 때문에 면직돼야 된다면 그날로 저 목회 그만둡니다 내가 두려워서 어떻게 설교하겠냐고요 그 정도 푸목사 하나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무능한 목사가 무슨 단위 목사 자격이 있겠냐고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 이모 교수에게 항의해야 된다 이건 명예훼손이다만 우리 가까운 후배들이 막 격앙해서 이야기할 때도 가만히 주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오히려 풀어드리면 된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부탁합니다 그분 사이트로 가고 페이스북 가서 어떤 글도 쓰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거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해 드리자면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어떤 힘을 나타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힘으로 세상에 무엇인가 메시지를 증명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닐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동의합니다 분당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알아?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알아? 너 죽었어? 우리 단위 목사를 건드려? 이렇게 나서는 순간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때리면 맞고요 묵묵히 저는 주님께 배운 거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다 저는 주님께 그거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다 많은 분이 좀 답답하대요 왜 게시판에 목사님이 시원하게 글 하나 안 쓰시느냐고 왜 안 쓰느냐고요 어떤 분이요 저는 이단인데요 그렇게 하고 글 쓰면요 가만 안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게시판에 글 쓰는 그분은 저희 적이 아니에요 내부 총질 안 됩니다 그냥 지난 몇 주간 많이 슬펐습니다 주님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실까 제가 이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오늘 본문에서의 주님의 질책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저는 요 며칠 동안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 주님의 말씀을 오래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루살이와 낙타 둘 다 피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둘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뭘 강조합니까? 주님이 가만히 보시니까요 사람들이 아주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려고 부정한 글에 하루살이는 걸러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낙타는 막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막 먹는 거예요 막 삼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저는 며칠 내내 질문했습니다 내게 하루살이가 뭘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저게 하루살이에요 절대로 술 담배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뭐 그 칭찬해 주시겠죠 그 하루살이도 피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술 담배 안 하는 이거에 대한 긍지가 너무 크면서 낙타를 너무나 주님이 싫어하는 용서도 안 하고 툭하면 분노하고 툭하면 정죄하고 막 부목사 하나가 내게 조금만 무리하면은 막 그냥 쫓아내버리고 이런 건 대수롭지 않게 저지른다면 그게 낙타를 먹는 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루살이는 뭡니까? 너무나 긍지를 느끼면서 나 술 안 마셔 나 담배 안 피워 그러면 그런 긍지를 갖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낙타는 무엇입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 일이 단순히 정진영 목사 개인의 문제 본인은 어마어마한 교훈을 얻고 지금 1년 동안 스스로 자숙의 기간을 가지면서 막 엄청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불러서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너무 이걸 가볍게 이기지도 말고 깊이 하나님의 목으로 들어가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진영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건 분당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 질문하세요 내가 긍지를 갖는 하루살이는 뭔가? 그러면서 내가 방심하면서 막 들이마시고 있는 낙타는 또 뭔가?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경고를 받으면서 회복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너무나 하루살이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의입니다 정의 23절입니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의가 언어로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 이게 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바우어 사전에 의하면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리시스는 심판, 재판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옳음, 정당함, 정의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그랜드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말과 행실로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태도 이게 정의래요 이렇게 적용을 한 거겠죠 술, 담배 안 피우는 게 하루살이라면요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로 남에게 상처 주는 게 이게 낙타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극률인데요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화, 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 나오는 극률에 해당되는 단어가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 그리스 사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필요에 대해 표현되는 친절함, 자비, 연민, 동정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라는 겁니다 바우 사전에도 보니까 이 단어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 극률이라는 게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극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베푸는 극률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베푸는 극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술, 담배 안 먹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한 극률이 없다 그게 낙탈해요 그게 막 둘 다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막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한다면 그냥 담배를 피우십시오 담배를 차라리 술, 담배 하시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절대로 용서 없고 극률 없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률을 원하고 주님이 말이에요 내가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 나오는 믿음은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예요 피스티스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피스티스는 신실함 혹은 충성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리스 사전에 보니까 본문에서의 이 단어는 그 상대방에게 인격적으로 신뢰받는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맥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디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여기 나와 있는 신실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신뢰받는 이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사람 서기관 바리세인들에게 주시는 지적이 뭡니까 지적이 먼저 너의 삶으로 먼저 너의 성품의 신실함으로 먼저 너의 신뢰할 만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좀 믿어볼까 그랬던 어떤 세상 사람이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고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글도 원합니다 저에 대해서 직설합법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단 예의를 갖추어 주세요 저 59살이에요 예의만 갖추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손봉호 교수님이 쓰신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어떤 분이 송 교수님의 이 내용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손봉호 교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초기부터 예수님이 낙타에 비유했던 정의와 극률에 힘을 기울였다면 그때 누렸던 도덕적 권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들어보세요 하루살이 같은 동성애와의 싸움에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동성애가 쉽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낙타 정의와 극률과 믿음으로 그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싸움에서 얼마나 이게 쉽게 다가가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안 된대 안 된다 그러더래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믿을 수 있을 만큼의 낙타 이걸 우리가 멀리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서 교수님이 부연하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건국 후 상당기간 개신교만이 중요합니다 건국 후 상당기간 개신교만 군목을 보냈는데도 다른 종교나 사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만큼 기독교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도덕적 권위를 상실해서 기독교가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너나 잘하세요 야유만 받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낙타와 하루살이를 구분하고 낙타에 집중해야 하루살이를 구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그 다음 들어보세요 정직하고 공정해서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과 믿음을 돈, 명예, 권력 같은 하급 가치를 얻는 수단으로 착각하는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약한 자에 대한 극률에 사용하면 영적 전투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계의 원로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주님의 이 본문의 경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제 전교회적으로 두 가지를 선포하고 또 촉구하는데요 첫째,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전교회적인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너무나 혼란스럽던 지난 화요일 새벽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저를 책망하셨어요 닌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겠니? 분당 우리 교회 안에 단위 목사에 있는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회계 교만의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거야 그날 새벽에 그날 제가 두 끼 금식을 하면서 전교육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교만을 지적하시는 거랜다 제가 공개적으로 정목서를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이슈를 건들건들하면서 원고를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고 그게 당신 안에 있는 교만의 문제라는 걸 오늘 알게 되었다고 나머지 부교육자들은 여기에 자유 하나? 큰 교회 목사라고 건들건들거린 적이 없는지 회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먼저 내가 오늘 금식하며 회계할 테니까 그리고 다음 주일날 전교회적으로 내가 회계를 선포할 예정이니까 원하는 사람은 이번 한 주간 당겨서 금식하기를 원한다고 그날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모든 부교육자들이 눈물로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저를 교회로 항의전화 오게 만들고 저를 매도한 그 이모 교수가 이상하게 밉지가 않아요 위선 떠는 거 아닙니다 순간도 밉지가 않아요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 초신자예요 불교에서 예수님 얼마 되지 않은 그분을 갑자기 전투복 입혀서 전사로 그분을 온 교회들이 받들면서 그분이 놓치게 된 게 뭐예요? 불교와는 다른 기독교만의 진짜 깊이 있는 이게 불교와 다른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거를 전해줄 기회도 없이 전투복 입혀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분에게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이게? 이게 기독교입니까? 잡으려고 몇 년째 설교를 뒤져가지고 그 책 인용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빨갱이라는 소리를 만들게 하는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기독교면 저는 더 험한 말 나올까 봐 내가 방금 절제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그분에게 전투복 입히기 전에 진짜 기독교의 진수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양자삼기까지 가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십자가입니까? 그 젊은 목사가 그렇게 지금 초중음이 돼서 사과하고 사과하고 1년 동안 강단에 안 쓰겠다고 스스로가 자처하고 저는 지금 정진희 목사가 우울증 올까 봐 조마조마한 사람이에요 제가 행정 목사보고 자꾸 체크해라 그리고 나한테 자꾸 내가 절대로 화나 있지 않다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자꾸 전해달라 여러 목사한테 부탁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이모 교수님이 그분 잘못입니까? 이게?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오늘 저와 기성세대 우리들의 잘못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전교회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이 떠나가는 젊은이들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떠나가는 이 젊은이들에 대하여 뭐라도 할 것이에요 동성애 연구소가 필요하면 만들 거예요 이미 있다면 전적으로 후원할 거예요 이 요나 목사님이라고 연세가 70여 넘으셨고 지금 제가 알기로 암 2긴가 3긴가 그러신 할아버지가 세상에 수많은 지금 동성애에서 돌아온 그 젊은이들을 품고 고군분투하는데 지난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걸 내가 왜 못 도와드렸나 이런 대로 왜? 저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종이에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힘을 얻도록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왜 그 추일만 지나면은 월요일 화요일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는 그 대학생이 하나 했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잘 들었습니다 늘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는 형제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형제는 지금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난한 성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형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지금 유일하게 제 설교 다운받아서 지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형제인데요 한 번은 이런 글을 보내줬습니다 저한테 이 형제가 맨날 싸우는 이런 한국 기독교 상황을 학교 기독교 수업 시간에 다루며 연대 다니는 학생이거든요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미션스쿨 아닙니까? 맨날 싸우는 이런 한국 기독교 상황을 학교 기독교 수업 시간에 다루며 많은 학생들이 개독교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왜 얘가 사과를 해야 돼요? 왜 얘가 얘가 뭘 잘못해가지고 얘가 사과를 해야 되느냐고요 우리 같은 목사들이 수많은 기성세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저질로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사과해야지 이 형제가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인지 아십니까? 한 번은요 또 메일이 왔어요 학교 수업 중에 의과대학을 다니거든요 수업 중에 자기가 대놓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 일로 야유와 질타와 핍박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그 일 이후로 자꾸 식은땀이 흐르고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메일이 왔는데 제가 그 메일을 보고요 제가 분당 우리에게 단임 목사로 겪는 이걸 내가 힘들다 그러면 난 양심 불량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젊은 이렇게 힘은 못 실어줘도 어떻게 이렇게 유치한 기독교로 자꾸 전락을 시키시느냐고요 용서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게 내부에서 우리끼리 총질하고 있는데 골리아 선지교에서 지금 팔짱기구 구경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한 주 내내 위기감을 가지고 정말 위기감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거 하루살이 쫓아내는 게 이게 뭐 대수라고 술 담배 안 하는 거 이런 거 붙잡고 낙타를 막 마구마구 먹으면서 무차별 이게 해도 되는 말인지 안 되는지 구분도 없이 이게 무슨 시중에 무슨 교회에서 나올 글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 너무너무 위기감을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는가 아닌가는 위기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희망을 가지면서 정말 희망을 가지면서 요즘에 제가 많은 동성애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전문가들은 동성애가 후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100%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도 연결을 하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희망이 생깁니다 이 후천적이라면 좋겠다 진짜로 후천적이기를 나는 믿고 싶다 이 후천적이라면 희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달콤한 그 무엇의 어린애들이 만약에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넘어졌던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매력 있는 교회 세상에는 그냥 얼굴 이쁜 것 가지고 무슨 대학 나온 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만 여기만 들어오면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인형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여기만 오면 다 품어주고 다 용서하고 진리가 바로 세워주는 것을 원합니다 바로 세워줘야 돼요 다 해봐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끝에는 어떤 탕자도 어떤 세리도 어떤 악한 사람도 다 품고 용서하며 나가기를 요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터전 위에서의 진리 사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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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